어, 정확히 이 스킬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네요.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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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건가?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난 옆으로 갈거지롱! 뿅! 뿅! 으흠! 이 스킬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단 말이죠? 버프 1, 구슬당 회복 스킬 정보, 찾은 단계에 따라서 구슬 수가 생성... 네, 승선이 증가하고 차징 없이 주변의 적을 밀어내고 적에게 닿으면 폭발하는 구슬을 생성합니다. 퇴세변환시 어, 퇴세변환시 MP를 회복시키고 공격력 증가시킨다고 음... 음... 이거는... 아... 기타를 이용해 펄스로를 방출하고 퇴세변환시 적을 마비시키고 MP를 흡수한다. 어, 그렇다네? 어, 그렇다네? 아, 이건 뭐지? 아, 영구적으로 증가한다고? 어, 이런거 좋지... 이... 그리고 공격력 업이랑... 이 정도만 따라단 따라단... 후야! 저거 어떻게 한다는거지? 저게? 태세변환으로 하면 피흡하고 그런다는데 하던 도중에 눌러야되나? 어... 음... 뭐라겄내요? 어디서 개가 지나? 왕! 어? 여기가 있네? 냥? 냥 파스? 아니... 오케이! 뭐 이런걸로다! 자... 그건 그렇고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자... 저거 하나 해주고 숄더업도 해주고 어? 이해 훨씬 나네? 그리고 요것도 더 낫고 자 그럼 나머지는 팔아볼까요? 구입할 생각이 없다면 만지지 말아줘요 아 판매는 한꺼번에 다 안되나? 이거 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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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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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장식이네 저것도 이건 장착하고 음... 레벨업 패키지 사용 이거 뭔데? 뭐지 이건? 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뾰로롱 하트 안경 어... 하트 안경 좋았어 아 뭐야 패션에 대해서 뭐 또 나오네 아 근데 이거 갈갈이 어떻게 하는거지? 이쯤되면은 갈갈이에 대해서 뭐 하나쯤 나와야되지 않나요? 이러면 하나쯤 나와야될거 같은데 갈갈이에서 갈갈이에 대해서 갈갈이에 대해서 스킬을 구입할 수 있다 스킬에 대해서 아직 스킬 포인트 하나 남았고 어... 커뮤니티에서 나 분명 친구축 하나 받은거 같은데 아 여기구나 어라리?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으응 이렇게 받는거구나 몰랐어 보상 받기 보상 받기 보상 받자 보상 받자 보상 받자 너무 많다 방금 전에 그래서 뭐 이상치고 나온거 아닌가? 저거? 방금 전에 그래서 뭐 이상치고 나온거 아닌가? 저거? 음 으응 음 뭐 여기저기에 보상들을 뭐 받을 수가 있군요 뭐 여기저기에 보상들을 뭐 받을 수가 있군요 어 오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를 일단은 세개 다 사용해보도록 하죠 흠 흠 흠 흠 일단 인터페이스가 조금 뭐랄까 다루기 좀 껄끄럽네 생각보다 흠 흠 알았어 꺼져 어차피 이런거 나올거잖아 자 아 이거 갈아버리는거 진짜 어떻게 안되나 좀 갈고 싶은데 타워 오브 그리드 자 또다른 인형들 한번 하도록 하죠 쟤는 왜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거에요 아 짧다 음 짧아져 빵야 오 얘 봐라 감히 나랑 감히 나에게 싸움을 거는건가 와자 빠밤 빠밤 아이고 이런 가자 아우 터지네 막 터지네 어휴 뭐해 저거 막 터져 어 뭐야 별거 아니네 음 아 저쪽인가 어 저기구나 뿅뿅 얘들아 나 여기있어 일루와봐 일루와 일루와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하! 밀랍 인형 조사 끝냈고요. 아 이거 뭐 뒤에서 터져. 이거 이외에는 딱히 뭐... 중요한 게 없구나. 인형은 뭐지? 어? 빵야. 뻥. 빵. 구슬치기 시간! 아니 이것? 어딜 어딜 어딜. 음... 돌처럼 굳어버렸다. 보석이 빛나네. 아... 밀랍 인형 조사 완료. 저쪽에도 사람이 있네. 밀랍 인형이 있네. 따다다당! 빵야! 일로와봐. 왔자!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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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딜! 뒤에 뭐야? 어 아이템이구나. 음... 전혀 이동... 이동도 하지 않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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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영감님? 여기 붙어있는 이 파란 보석 뭐야? 파란 보석? 파란 보석 같은 것도 있었어? 소벌리 쉽파벤. 너 보니 방해권이 옐로 ked1로 벗에 Audio 인형 조사 타기 Diste increase 아... azp. ο010 비타길라 했다 왜 와짜짜짜아아 그리 봐봐 이 늑대 이 늑대 봐봐 늑대 귀엽잖아 화아 받아라 내 소울을 느껴봐아아 너 뭐 던지냐는거지 안 쏘가 이 방위권 옐로우같은 놈아 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어디서 탐막 받아라 나의 소울을 이야아아아 냠 냥따따딴 원래는 낫으로 할까 아니면 얘로 할까 고민했는데 어 기타가 더 재밌어 보여가지고 어.. 아이템이 없나? 따단따 호야 호야 어디야 아 저기야? 냠 짠 기타 리에지트 아아 늑대 소환해가지고선 공격하는거죠? 재미있어가지고 스퀘일 자체가 다 이런거네 얘는 응 클 전화해라 나도 일단은 캐릭터는 만들어놔야 되는데 돌아왔나? 예압 끈칩한 광경이었어 난 음.. 거대한 탑 그리고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 음.. 써니에게 직접 써니에게 직접 들으라고 이번엔 곰과 싸우는 방법 전에는 청쇄치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뭔.. 뭔 소리야? 음.. 음.. 아.. 암호화 되어있다고? 어.. 그럴거야 음.. 음.. 죽은 척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음.. 음.. 굳은 혈액에 다시 한번 전파가 적용되면은 어.. 그때부터 석화가 진행된다 음.. 음.. 오퍼레이터의 말에 따르면은 템프테이션.. 템프테이션 스톤의 조각이 어.. 석화된 몸에 꽂혀있었다고 하는데 그걸로 인형을 만든다? 음.. 어.. 그냥 다 때려 부수면 된다 오케이 알았어 다 때려 부수면 된다 음.. 뭔가 이상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형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 전파를.. 전파에 닿는 사람들의 피를 굳혀 신체 활동을 정지시키고 음.. 아직은 그 상황은 아니다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네 얍 어허 야 하롱하롱 어서오세요 음.. 로고타운까지 전파를 미친다 어.. 다녀온 뒤에 뭐.. 몸 이상 음.. 나는 멀쩡하다 이거지? 그럼 상관없네 어.. 이 게임은 어저께 새로 오픈베타 한 소울 워커예요 소울 워커 어.. 뭘 부탁하게 음.. 통제고약이 많이 생겨났다고? 어.. 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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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리해주도록 하지 얍 우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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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은 잘 해결되고 있어요 어.. 나름대로 할만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한 걸 보면은 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산관리가 필요하신다 네.. 자산관리가 필요해요 흠.. 새로운 인형들이 나타나는 것에 관련돼서 로고타운 여기저기에 흉흉한 소문들 어.. 주민들의 이주를 막기 위해 버린 짓이라고 진짜 흉흉흉흉하네 이런건 저쪽의 사람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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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트랑 관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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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그러면은 아.. 그전에 스킬을 하나 찍을 수 있으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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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새로 배우는 스킬은 없으니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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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버리는 퀘스트는 또 언제 배우는 거야 이거? 흠.. 보통은 제작이랑 같이 하지 않나 이런거는? 흠.. 흠.. 아.. 보통은 저런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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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갈아버리는거에 대해서.. 아.. 분해모드가 있네? 이런 썩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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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이런 거지같은.. 무슨 해머있다고? 흠.. 아.. 봤어 여기 뭐.. 분해 있네.. 분해.. 매직해머? 이건 뭔데? 아 이게 휴대용 분핵이라고? 아 그냥 여기까지 와서 하면 안 돼? 뭐 굳이 뭐 휴대용 분핵이까지 굳이 뭐 여기 주네 어차피 하나 뭐 굳이 휴대용까지 필요한가? 휴대용까지 필요하려나 모르겄네 두번 돌아야 되네 아 귀찮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어 같이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하면 되겠구나 으흠 에텔 로 강화를 얘들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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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주회 시작한다 모여요 어 방금 뭐였지? 아 이게 대시 공격이었나보구나 예아 준비 예아 고이야 아 에텔이 아까 전에 이거 뭐 돈 같은 거 하나 있었는데 그거였나보구나 하야 하야 펀치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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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안 죽어 죽어 길이 어디야 그런데 어 오케이 여기 여기라는 거 은 아니고 어디니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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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구나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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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 있어도 괜찮니 냐옹 얍 이상하네. 정파 때문인가요? 성신 상태가 불안하네요. 그래요? 어, 어.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아니, 잘 안 들려. 엉덩님. 할로위가 이상해. 어? 아니, 엉덩님들이 한 번. 아, 이유예요? 어? 아니, 잘 들려. 제, 죄송합니다. 이젠 잘 들리는 말이죠? 음, 잘 들려. 걱정 마. 왓지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으아,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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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뭐야. 아, 이게 왜 안 맞아, 저게? 와리아랴랴! 어, 일로 와. 아, 이것 때문에 저게 전파가 안 잡히는 거였구나. 어우, 예아. 모여라, 모여라. 아아. 뭐야, 뭐야, 뭐야. 도로돈, 도돈돈, 도로돈돈돈. 도로돈돈돈돈. 와야! 아파. 이것들이 진짜. 음, 빡이야? 와리야. 뽕. 아짜짜짜 뭐야 어딜어딜 빵이야 에텔 저런식으로 뭔가 에텔 얻었는데 저게 강화할때 쓰는거구나 퐁 뭐야 이리와 내려찍기 나 죽었니? 오케이 아 맞아 저거 보급상자 이리와 이리와 보급상자 이 썩을놈아 넌 왜 거기 숨어있는거야 어? 저 조그마한 녀석이 감히 진짜 얜 뭐니 엠브리오 퍼펫 다른 인형들은 좀 느낌이 다르네 오 잠깐만 잠깐만 뭐야 빙글빙글 빙글 요것들이 진짜 호오 야자자자자자 빵빵 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아 아퍼 나도 돌줄알아 왔냥냥 어 나도 그런거있어 기술 요런거 와자 호요 여기여기여기요 게임제목 제가 방금전에 말했잖아요 방지에도 써있고 방지에도 써있잖아요 응 방지에 보시면 되요 아 여기 아 이거 또 워너커인가 자 모여요 와 오메아퍼 빵 으음 와아 짜자자자자자자잠 장자 지그장 장 역시 기타가 쎕니다 음 더블엑스 더블엑스 어디니? 여기구나 저 얘가 정확히 월령을 보는거가? 망령이라고 해야되나? 저거? 월령을 보는 그런 애인가? 아까 전부터 그런 느낌이긴 했었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느낌이 없네 느낌이라기보단 저게 없네 스토리에 대해서가 정확하게 나온게 없네요 일명 서울노동 그런거까지 생겼어? 벌써 생겼어? 글로저스 vs 서울노동이었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거 같은데? 옛날부터 그랬지? 글로저스 vs 서울노동 오케이 전파의 장시간 노출시 몸이 굳어버릴지도 모르니 서둘러주세요 아 버셨어 이미 으흠 글로저스 vs 서울노동 오자 그때부터 같이 나왔으니깐 뭐 게임 자체가 허야 아 버 어딜 들이래요 이들 어? 오우 허자 한번 끌어모아주고 갑시다 또 여기구나 또 여기구나 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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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뭐 또 있다 메모리얼 죽어라 하아 따단 따안 와자 허야 끌고 다시 모아주고 어퍼컷 와자자자 저리 안가냐 와자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음 어려움을 마주하는 힘 빠야 하야 와자자다 아 이거 끌고 와야겠구나 이거는 이 주먹 주먹을 날리는게 너무 스읍 너무 까지는 아니지만은 아 너무 가까우면은 안 맞네 잭 더 킹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이리 와 또 왔습니다 와아 후아 이리 오너라 나의 소울을 느껴줘 후하 팡야 넌 왜 안맞니 저거같이 빵 다 죽었나? 뭐야 아직 남아있었구나 빠랴 어퍼컵씨 생각보다 세네 이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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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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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갈라고 어? 어디갈라고 이리와 이리와 너구라아 너굴 이 너구리가 감히 잘가 너구라 돈 고마머 음 고마워 고마워 하하 와다다닷 돌아다닷 오케 템 먹었고 자아 넘어갑시다 보스인가? 아직 아니구나 와다다다 와아 와아 뭐야 이거는 저건 뭐지? 아아 와자자자자자자자아 징기장가 하나 잣 많이 와자앍! 화야아! 태세전환! 따랑! 어디야, 이쪽이야? 가자! 보스다! 멘볼퍼핏! 자아, 너희만나면 반갑으니깐 각성! 와자자자! 후아아! 아프다야. 준비 완료! 빠암! 후아! 태세전환! 으쌰! 아이, 이런! 어딜 가민! 빠라바라밤암! 음... 와자자자자자자자자! 나의 또를 느껴봐! 이것들아! 오메! 하아! 퐁! 으음! 가자! 늑대들이여! 으쨰! 으쨰! 으흠! 음... 으음... 어우... 냥! 이거 얘는 내가 빠뜨리고 가는... 거 없죠? 오케이! 자, 나갑시다! 으응! 냥! 퀸! 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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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퓁! 여기 있군요. 이쪽인가? 어, 나왔어. 리오코! 음... 어... 왜 나한테 부르지? 여기 코튼 사야 돼요? 몰라요, 난. 그랬던가? 근데 웬만한 건 여기서도 만들면 되니까. 너든 만들어줄 수 있어. 웬만한 건 여기서 코스튬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단지 이 설계도가 조금 문제인데. 설계도는 어디서 구하는 거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코스튬을 여기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정확히 이게 뭐... 뭐 근데... 캐치로 사야 되는 거면은 뭐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어. 자연스러운 거죠, 게임에서. 현질을 유도하는 거는. 만지지 말아줘요. 그래야지 뭐 게임이 뭐 진행되니깐. 일단 요거, 요거, 요거. 아, 이거. 분해는 이거 다 되는구나, 한 번에. 자, 분해. 분해, 분해, 분해. 몰라, 캐치 뭐... 코스튬 현질로 사야 되는 거 있... 있다는 거 같은데? 난 직접 모르겠는데. 있냐? 그런 거? 코스튬 저기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제니스가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한데. 제니스가 있다면 뭐든 만들어줄 수 있어. 아, 있는데 안 사도 된다고? 아니, 난 그나저나 이게 어디서 얻는 건지 모르겠네. 설계도? 설계도... 그냥 일정 극악의 확률로 나오는 건가? 스타트 대시? 그런 게 있어? 스타트 대시라는 게 있어? 아, 메모리얼 아이템을 모면 준다고? 아... 그래서 소울노동이구나. 하하하하 어, 저기... 먹으러 가려면 또 몇 번을 돌아야 되잖아. 음... 불량품... 출... 아, 출석체크 미션 7개 하면은? 출석체크...가 이거 말하는 거지, 요거. 3회분해... 3회분해... 강화... AR각인은 뭐지? 어... AR각인이 뭐지? 근데 진짜? 얍... 음... 황각증세... 탑을 쌓아야 한다면서? 어... 카드 뽑기? 카드 뽑기? 어디서 하는 건데? 아니요, 딱히 갈아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인형. 어, 왔어. 밀리런 아줌마한테는 비밀. 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음... 군이 입은 오빠 언니들이 모여서... 아, 모이는 방에서... 인형들이 엄청 모이는 거 봤다고? 아, 그거 위험해. 새로운 인형 그것도 위험한데?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어... 고래? 강화도 그럼 나중에 할 수 있는 건가? 일단 어느 정도 미션을... 미션을 깨고서는 뭐... 저거... 뭐지? 만들도록 하죠. 코스튬. 도면 모아가지고. 어... 길드야? 나 길드 귀찮아서 그런 거 안 만들어. 사람 말을 하는 인형을 처리하러? 어? 으음... 한 가지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아, 목숨을? 에이 뭐야. 그 말 하려고 해서 나보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였어? 저 썩을? 가자! 우와! 새로운 인형 질병 운반자. 오케이. 이거 하나로 다 되는구나. 가자. 간혹 슈퍼아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파괴하면 그로기 상태로 빠집니다. 으흠. 으흠. 그래? 알았어? 얘들아 모여모여모여모여. 모여라아아. 이리 와이씨. 짠! 늑대쇼! 하얏! 하얏! 아삐요! 어흐! 아흐! 멱대를 때리는 거예요. 써글롬들아. 오! 와! 와다다다! 어디로... 아이, 저 자폭병 봐라. 와냐아! 나의 노래를 들어줘! 모여. 하얏! 하얏! 끝났나? 끝났군. 어딘고? 어딘고?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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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디야! 하얏! 얘들아 이쪽이야 모여. 우왕 우왕 우왕. 냱냥 짱짱짱.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화얏! 와다다다? 아, 아파 이겼드라아. 아으, 왜 자폭을 하고있어 이... 와 짜자자! 하얏아 레벨업! 이런거 안보여 이거 다 싸대기 가만 보면 진짜 늑대로 싸대기를 날리는거 같애 어 또 방해하러 왔어 목 아프겠다 그러니까 목 아프겠다 저 성우분 용서할 수 없다 나의 에드가님을 향한 충성 방해하지마라 응 방해하러 왔어 어 진짜 저 성우분 목 아프겠다 저런 목소리 내려면은 진짜 목소리라고 해도 목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와 짜! 나의 소울을 느껴봐 개들과 함께 돌려치고 뭐야 팡팡팡팡팡팡팡 아리야 오지압 흐지압 펑 음 됐어 어 딱히 알텐도 없는거 같으니까 한번 딩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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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랴 이리 오너라 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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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다다 아 늑대와 함께 주물 빡? 어? 왜 안맞아? 후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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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자랑장창 후야! 아 저저저저저저저 저 자포병 진짜 내려찍기 뻥? 왜 안죽어 너는? 아 여기가 아니었어? 저쪽으로 가야되네? 냐앙 잭터킹 머리가 두개였구나? 아니 머리는 두개인데 눈은 두개 맞네? 쟤 뭐야? 아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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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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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빵 빵 빠장빵빵 아 아파 이거더라 이리 안와 어허 어허 일단 잡몹들부터 처리를 해주도록 하죠 어허 어허 오허 어여허 어허 자 받아라 나의 펄스다 이것이 바로 이거로 왓자아 도르던 떠돈 딴돈든 따라딴 딴딴딴딴 타엉 타엉 도르던